4학년 친구들 수학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22쪽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수학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은 많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 2번.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리오드 자네이로 올림픽까지 우리나라가 획득한 메달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획득한 메달 수를 지금 그래프로 옮겨놨는데 여러분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서울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33개, 바르셀로나에서는 29개, 아틀란타에서는 27개, 시드니에서는 28개, 아테네에서는 30개, 베이징에서는 31개, 런던에서는 28개, 리오드 자네이로에서는 21개를 획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개체진 어디인가요? 오 이거는 답이 나왔어요. 예, 서울입니다. 2번. 획득한 메달 수가 리오드 자네이로 올림픽보다는 많고, 그 다음에 아테네 올림픽보다는 적은 개체지를 써라. 아테네 올림픽보다는 적어야 되니까 베이징과 서울은 많아서 안되겠어요. 베이징과 서울을 빼고 보면 여기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 곳은 런던, 그 다음 시드니, 아틀란타, 바르셀로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을 써볼까요? 런던, 시드니, 아틀란타, 바르셀로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네, 123쪽. 3, 4번입니다. 2016년 리오드 자네이로 올림픽에서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획득한 금메달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이 한 칸을 뭘로 읽을 거예요? 그렇지, 2로 읽어야 되지. 2, 4, 6, 8, 10.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몇 개를 획득한 게 되나? 8과 14이니까 9개입니다. 그 다음 중국은 20, 22, 24, 26이니까 26개입니다. 일본은 10, 12, 12개입니다. 카자흐스탄은 2와 4 사이니까 3개입니다. 이란도 2와 4 사이기 때문에 3개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음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막대 그래프에 나타난 내용을 바르게 설명한 것에는 동그라미, 잘못 설명한 것에는 X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금메달 수는 9개. 그렇죠. 8과 14이니까 9개 맞습니다. 동그라미. 중국은 일본보다 금메달 수가 많습니다. 오, 이거는 눈에 확 보이네요. 동그라미. 카자흐스탄과, 아, 카자흐스탄은 이란보다 금메달 수가 적습니까? 아니죠. 두 개 다 모두, 두 나라 다 3개의 식이니까 같습니다. 여기가 X이네요. 대한민국의 금메달 수는 이란의 세계의 3배이다. 이란은 3개이고 우리가 9개니까 3배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 4번. 위 막대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써봅시다. 여러분이 뭐 써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대한민국은 이 나라 중에서는 세 번째로 금메달 수가 많다. 여러분이 카자흐스탄과 이란은 금메달 수가 같다. 뭐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고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합한 수만큼 같을까요? 한번 올고는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매달 수를 합한 것보다 적은지 많은지 여러분이 여기다가 계산해서 적어보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여러분이 하도록 하고요. 페이지 124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입니다. 연수 4반 학생들이 체험해 보고 싶은 올림픽 경기 종목을 조사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차례대로 가면 돼요. 연수는 태권도 좋아했어요. 태권도의 1 다은이는 육상 좋아했어요. 육상의 1 정민이는 축구니까 축구의 1 예진은 수영이니까 수영의 1 체조는 경태니까 여기도 1 탁구, 민서 1 예슬이가 태권도 좋아했으니까 태권도 2가 됐네요. 다소미는 양궁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보낸 다음에 숫자를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정리를 조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125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표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의 제목은 체험해 보고 싶은 경기 종목별 학생수를 쓰고 경기 종목으로는 태권도, 육상, 축구, 수영, 체조, 타쿠, 양궁을 쓰면 되겠습니다. 학생수는 여러분이 계산한, 찾은 학생수를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어요. 예, 선생님도 예시로 적어 나왔지만 여러분이 직접 수를 셌다면 여기 여러분이 센 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똑같이 체험해 보고 싶은 경기 종목별 학생수를 써주고요.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이 옆에다가 해놓았지만 여러분도 차근히 보면서 여기에다가 그래프를 완성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6번 연수 4반 학생들이 한 가지만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어떤 경기 종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보자고 했는데 여러분은 가장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선호했던 종목에다가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고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친구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축구가 더 땀이 더 많이 나니까 해보고 싶다라고도 할 수 있고 여름이 더우니까 수영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완성해 주기 바랍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수학 마무리 잘 하고요. 수고 많았어요. 친구들 안녕 안녕